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자 듀얼 쇼크 퍼 케이스입니다.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자 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일단 다리 부분을 먼저 집어넣으신 후에 윗부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요.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. 다리를 넣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위부터 하나하나 조이스틱 패드까지 쫙 껴주시면 완성입니다. 자 이렇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